우리 오늘은 드라마 볼 건데요. 무슨 드라마? 태양의 후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인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심희야. 알았어요. 알고 있었죠.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태양의 후회 한번 들어볼게요. 왜요? 강성생? 강성생의 군차를 듣고 있습니까? 간청입니까? 잠깐 봅시다. 둘이 어디가 없습니까? 으니까를 들었어요. 으니까말이 들었어요. 으니까말이 아니까? 으니까말이 아니까? 그러면 우리 듣는 게 너무 어려우면 듣고 한번 받아 적어볼까요? 대부분 이해해줬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래요? 사람이 이래요? 엄마. 엄마. 엄마 아니에요. 바리간색. 맞아요. 으니까말이 아니잖아요. 네. 어. 슬픈 중이에요. 슬픈 중이에요. 슬픈 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